니가 뭔데? 나랑 같은 커피를 시켰다니 나가세요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웬일로? 니들 너무 사람 무시하네 진짜 뭐냐? 돈대를 보여주마 어머나 전 서버 투력 1위구나 몰라 베어 죄송합니다 투력 높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게임 시작할 때 쿠폰 코드 입력하면 되지 뭐 접속 후 혜택 화면을 열고 쿠폰 코드 58666, 58777, 58888 입력하면 우편을 하나 획득하는데 여기서 혜택 코드를 활동하면 우편으로 1,500억 원부를 획득합니다 상담에서 자동 할인도 되어 있어 콜툼이 1,000에서 2,000 몇 개 안 돼요 생각할 필요 없이 모두 사세요 할 것도 모두 모두 사세요 VIP도 18등급도 쉽게 중요하죠 전지역이 랭킹 1위인데 가르칠 게 더 있나요? 어서 처음 해보세요 입력은 간에 이 자동으로는 거를 찔들어 주시죠 입력은 이런 식품으로 입력이 많아요 입력은 보호를 하십니다 입력이 가능성 입력은 상품이 랭킹 1위에 기록이기 때문에